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뭔가 훔칠 수 있는 게 있나봐요 마이클이 요원이죠 아 참 교묘합니다 일단은 트레버를 통해서 잠수정을 타고 저번에 훔치려고 했던 군사장비들을 훔치러 가도록 합시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일단 택시부터 부르죠 스타트는 택시지 어 택시 택시 한 대가 온다 아니에요 기다립시다 어 뭐야 진동 온다 대장 돌아온 거야? 그동안 어울리지 않는 건 아는데 아스카논들이 연구실을 공격할 때 내가 도와줬으면 작업을 했을 총잡이가 필요해 좀 불러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훔쳐야 합니다 온라인 안하고 그냥 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 택시 왔다 저 택시 왔네요 바로 저희가 훔칠 물건 인양 작업을 하러 가도록 합시다 암살이 아닌데 헤이 베이비 멕세이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자 근데 연방사수국으로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연방사수국으로 가지 장비를 훔치는 건데 왜죠 왜일까 아 연방사수국이 아니라 여거 거기네요 트레버의 마약 제조실입니다 여기가 이쁘지 무슨 일이야 어디야 2층인가 트레버의 마약 제조실이에요 반갑습니다 GTA5 PS3 버전이에요 또 올라가도록 하죠 아 무슨 일이야 이거 지금 집안이 지금 뭐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근데 원래 개판 5분 전이어서 별로 뭐 문제될건 없는거 같은데 어 아 뭐야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나이스 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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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끼리 아주 사소한 다툼이죠 어 연방사수고 FBI 뭐 그런겁니다 FIB인가 아 정부자금권이래요 아 정부자금권이래요 테러리즘은 너브가스 바이오지컬 테러리즘 와우 와우 보트? 알카크? 핸드가스 바이오지컬 테러리즘은 너브가스 바이오지컬 테러리즘은 너브가스 바이오지컬 이제 뭔가 내부... 내부 분열? 내부 분열? 그런게 일을 하는거 같습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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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자막이 있어요 자막을 보세요 둘의 다툼이에요 어 지금 마이클은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또 뭔일이 있나 봅니다 자동차에 타십시오 마이클은 좀 돈의 노예야 마이클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려 아이 근데 이놈이 지금 왜이렇게 복잡하죠? 뭐 오락가락 해야돼 그냥 딱 바로요 오오 차 안대 있네 그리고 바로 가도록 합시다 오오오오 야씨 뭐 이마에 후다닥 아프네 제가 처음에 시디를 구매했을때 6만5천정도 줬던걸로 기억해요 어 그럼 뭐있지 일단 레스터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네요 자금이 부족하대요 그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벌러갑니다 이번일도 할 생각 인가봐요 아까 전에 막 비꼬긴 했지만 결국 또 일이 들어왔으면 하기로 했네요 어 방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너채팅 부탁드려요 훌쩨 와우 오오호우 아 지금 채팅창을 보면 역시 무서워 운전할 때는 어디도 보면 안되요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 내비게이션 정도 오 이거 깜짝이야 아 아 지금 큰일 났다 역주행하고 있다 여러분 역주행 절대 하시면 안돼요 역주행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셨죠? 아 난 그 사이로 지나갈라 그랬는데 저 차가 쫄아가지고 살짝 옆으로 가는 바람에 학교 안녕히 다녀오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2174... 2172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관장받은 장소? 관장? 근데 왜... 여기가 안 돼? 완전히 안 돼. 진짜 삶이 펼쳐진 장소래요. 이것은 미국이야!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아직 가격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젠틀한다면 그러면 팍킹무우! 팍킹무우! 저는 아기를 안 돌봐봐서 모르겠어요. 작은 다툼입니다. 넌 눈이 다진게 아니라 눈이 없는거야. 뭐 친구들께 막말 다하고 막 그런거잖아요? 어? 근데 확실히 일단은 좀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야겠어. 어 트레버는 좀 심해. 어... 왠지 아기를 잘 좋아해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힙스터? 심심풀을 먹는다는데요?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순간 살짝 좀 쫄렸어요? 혹시나 그 차가 직진할까봐. 아이고 박아버렸다 여기가 그 이제 골목 안에 있다는 바로 그곳이군요 여기 터는건가? 이곳에서 뭔가 또 작업을 할건가 안봅니다 다음날 아침 아우 왓더 돌 던지지 말래요 돌 던지면 안돼 돌을 맞으면 아퍼 아우 어? 버스가 왔어요 아 래스트하고 만낭이라는 장소구나 전 GG 끝나고 말지 몰래 이야 차 좋다 오우 이 엔티크함 보이십니까? 뭔가 어디서 살짝 구른듯 하면서도 뭔가 모래 진흙이 약간 묻은 은행으로 가십시오 은행을 탈건가봐 은행이 여기 또 가까이 있네요 정보가 왔다면 경고인 아주 부실일거에요 아 엄청납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곳이군요 저기가 은행이 저기가 은행이에요 옆에 공터로 운전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마치 평온하게 아빠 어디서나 가 저 죽지산에 갈거다 지산에 왜? 니 모드로 으에에에에에잉 경보기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자 ㅇ으흠흠 deadline 전eless정네 100일이면 탄음할을 더 expensive ontequisak 아나 이건 calculations 달달 내 생각은 저 시선을 경보장치에 고정하려면 아 저 경보장치를 쏘래요 자동차로 돌아가십시오 주유소에서 지켜보십시오 여기 빨리 가야되요 여긴가? 아 기름 넣어야겠다 어? 아 이런데도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충격전이 일어난것도 아닌데 말이야 골치 아프고 어 빠릅니다 아 근데 동네 은행치고는 상당히 좀 병비가 심하긴 하네요 저기 안에 뭔가 중요한거 숨어놨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더러운 놈이 숨겨둬 음 더러운 놈이 숨겨둬 경비가 너무 안좋아졌어요 경비가 너무 안좋아졌어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도망가려고 그러지? 트레버보다 빨리 가면은 트레버의 사무실까지 마이클과 레이스를 하십시오 아아아아 트레버 아 트레버가 사무실에 있는거를 이제 마약하는거 걸리면 안되니 으아악 이거 어디지? 아 태양이 너무 밝다 근데 망했다 저차가 먼저 간거 같은데 맞죠 어 저차 기다려주고 있네요 앞에서 아 저차 저차 좀 멀어진다 이거 큰일났다 오늘 무인독게임해요? 아뇨 오늘은 무인독게임을 하지 않을거에요 오늘은 GTA5 아 바퀴들기 아 아니네 으앗 오 죄송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은 좀 제가 운전병이라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번더 어 그..그래요 아 이거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 아아 오늘 양코드에 이제 광란스테이지 깰거에요 여러분 왜 오토바이를 타면 안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토바이는 주의하세요 한방에 훅 가버렸다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들어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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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빨리 갑시다 이게 오토바이라서 오토바이는 또 골목골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릅니다 자동차보다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장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 지금 차가 완전 뭐 없는데? 공허하네요 Rockefeller 코기어나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Electron 차처럼 전봇에 부딪히면은 머리 아픕니다 바로 머리 박어요 아주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 지금 저기 지금 왜 통나무가 통나무가 이리 있노 저희 중앙 노란선으로 달립시다 좋아 잠깐만 이어가야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우왕! 묘기입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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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너를 희해 좋아요 저는 가로지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차차차이요 거아워아 오오오오오오 요 휵갈이 удар했어 넘어왔다 넘어왔다 넘어갔다 어 안돼 아 되다 지나쳤어요 안뇽 라마들아 반갑다 와아 명진이 운전 솜씨 기안쳐 반가워요 오어어? 하하하 아 여기 딱 좋ài 아 where 편안한 분위기 터널 마운틴 칠리야 아 왣쭈 터널에선 차분하게 운전을 해야합니다. 여러분 어 나 놀랐다 나도 와아 큰일날 뻣었다 오 착지 실패 아 이번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할게요 아 나 지금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흨 오 저 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아 얘가 아닌데 얘가 바꿔야되는데 어.. 지금 뭐.. 좀 많이 당황스럽네 이야.. 이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낼 수 있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 전에 훅 갔다 아까 전에 뒤로 삭 하다가 그냥 쇼가버렸네 자아.. 이번엔 실수 없이 진지하게 한 번.. 오우야C 아 죄송합니다 안돼! 잠깐만! 멈춰봐봐! 멈춰봐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기다리고 있어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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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저.. 저.. 또 간다 저 먼저 간다 아.. 저..어떡하죠? 좀.. 얍사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 좋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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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가 있네 이거 아이고! 와라차차차! 아.. 이게.. 샛길로 좀 샐라카니까 이 샛길로 새는게 또 쉽지 않네요 어..이 차.. 너무 앞에 갔다 아..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치타 똥빤쓰! 좋아! 지금.. 지금 뭔가.. 지금 좀 더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뭔가 좀 더 빠른 것 같아 내가 자.. 태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언제 클리어하시지? 그러니깐요 어휴 지금 일로 가면 안되는데 아 지금 길까지 헷갈려 어디로 올라가야지? 쭉 올라갑시다 아..이거 거리 너무 멀어졌는데 근데 아까 터널 지나고 바로 제가 꺼서 잘만 내려가면은 바로 이길 수 있어요 잘만 내려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라서 방송..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슴들아! 저기로 와야돼 버튼을 지나서 아예 안해요 아씨 어떡하지 이거 아.. 하.. 지금 걱정됩니다 음.. 여기서 여기서 잘해야돼요 여기서 잘만 하면은 뭔가 역전에 바로 떨어지면은 가게 했죠 이거 모르겠다 으앗! 짠짠! 오! 좋아쓰! 좋았어! 좋았어! 아! 우와! 짠! 아! 오이야! 야 소른 우오! 우와마! 우와마! 반갑다 친구들아 반갑다 아 진짜 이게 바로 역전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우 기분 좋아 난 처음에 솔직히 지는 줄 알았어 이 옷 하하하 이거 완전히 잘 됐는데 지금 뭐 성공한 기분이군요 어 뭐 이런거 뭐 지나가다가 아주 쉽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 한번 쓱 우호우!!! 좋습니다. 가로지른 게 최고지. 아아.. 진짜 아까 아찔했었습니다 순간... 오토바이 참 이런 게 참 좋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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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전운전. 여기서 안전운전. 이제 뭔가 안전방! 안전거리에 왔을 때 바로 이 순간은 이제 좀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닿았네! 닿았어! 아주 쉽게 이겼어요!! 아 뭐.. 뭐 이런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제가 아까전에 일부러 그쪽으로 간거였습니다. 마치.. 뭐랄까.. 뭔가.. 어 얘 왜 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악! 역전! 빠악! 해주는.. 그런 맛?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로.. 일로 가면 되나? 아 이거 우리집 다 왔다 우리집! 여네 여! 아우! 어떻게 내리노 이거? 하.. 앞바퀴 드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아.. 아 이기니까 좀 뿌듯하네 뭔가.. 뭐지? 지금 뭘 하려는거 같은데.. 어? 여기에 무슨 보드를 솟아났어? I'm fine tea! You know I don't want you get hungry and moody all right? Then you can be make the wrong decisions. I have been making the wrong decisions my whole life. That's how I ended up here. 아아.. Yo! Buon appetito! 뭐지? Jesus Christ Trevor what is that? What's wrong with you? That's just a.. A what? An eye lid. That's probably not even human. Unless that gas station job. Oh! 이젠 계획에 집중좀 하죠. 또 뭔가 작전이 있나봅니다. 음.. 맛있겠다. 쓰읍 아아.. 생각이 좀 어렵다는거죠? 잡순들과 정면대결 아아.. Dirty cops 음.. 군 장비를 씻고 있는 차량이 이 근처를 지나거나? 음.. 경찰을 결국 제압한다는거네요? Anyway.. You won't be outside the bank too long. Palito Bay is.. Well.. It's a bay. So you're a street away from the water where Franklin can be waiting in a boat to get you out of there. 프랭클린이 또 도와주기도 했나봅니다. But it's the only way I can see you taking the score and providing for your FIB paymasters. 하아.. Fine. We need personnel? Just a gunman. They'll take out the cops with you. So my advice? Choose someone good. 경찰들을 상대할거니까 좀 좋은 조직원으로 해야된답니다. 어? 어? 셰프? 데릴 존스 모타 셰프 아 셰프 저번에 같이 연락했던 바로 그 친구죠? 아.. 얘가 좀.. 몫이 6%라고? 근데.. 뭐.. 다 떨어지네요. 어.. 아 셰프가 걔 않네.. 어.. 그나마 좀 비싸긴 하지만.. 어.. 어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카니까 쓰도록 합시다. 어.. 완벽해! 군용 장비를 먼저 획득을 해야겠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콜. 아 저.. 이거 어떻게.. 이쪽까지 만드는데 이거? 나 피콜로인 줄 알았잖아. 방금.. 아.. 워드.. 클리어! 아.. 주행이 쉬었지.. 응? 승근했쓰! 승근했답니다.. 승근했당.. 요.. 승근했당..